실력에서 졌습니다. 실력에서 졌고 무엇보다 실책 때문에 이런 행위를 좀 주입을 한 것 같고 계속 도움을 못 되고 얼타당타는 너무 쉬운 실책을 해서 저도 지금 너무 답답하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8승 사태. 8윈드 더워. 8윈드 더워. 8윈드 더워. 10에서. 5윈드 더워. 3윈드 더워. 2윈드 더워. 좋고. 오늘 너무 힘드네. 좋다. 껍질 봐봐. 1윈드 더워. 1윈드 더워. 2윈드 더워. 와아, 크리스. 잘 타려. 잘 가. 잘 갔습니다. 아직 몬스터드는 실할에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러냐.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발로 차고 있다. 잘 했어요. 편한 상황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잘 했어. 진짜 짱이란다. 거기서 너무 괴로워, 컸다. 4대2 따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와, 기사 동읍데이. 동읍데이 한 대시면 안 되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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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고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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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동읍데이 배나 아니다. 아, 심각하네. 다 오셨죠? 더운 날 다 고생했습니다. 뭐 지나간 거 잊고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준비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근데 이거 흐름 바꿔야 돼. 그 얘기가 필요해. 흐름 바꿔야 돼. 야 이 무슨 씨... 무슨 저 학교 팀 맨날 지는 게 약간 그런 느낌 같아 무슨.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야구할... 뭐 야구가 그런 것 같습니다. 10연승 할 때는 하면 다 이길 것 같고 지금 연패 분위기라서 이기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좀 연패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누구 한 명이 딱 그 흐름을 끊어주면 또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 흐름을 끊는 게 또 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준비 잘하겠습니다.